자 오늘부터는 우리 물리교육론 우리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유사 문제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우리 과정에서는 3개월 동안 이론하고요 우리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다 정리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은 정해져 있죠 변하지 않아요 단 하나 변한 거 있었죠 2장에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2015 개정이랑 2022 개정을 같이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올해 작년 시험문제 결과를 보니까 다 2015는 안 나왔어요 다 2022 개정 교육과정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개정만 여러분들 따로 우리가 또 정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5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 달라졌어요 교육과정도 개편됐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하고 또 핵심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돼요 이거 뭐 특별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 정리, 요약 정리, 핵심 정리를 잘 여러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번부터 이제 4주 동안에는 뭐 할 거냐면 기출문제 다시 한번 좀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그와 비슷한 유사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부터 우리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2022년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에 해당했었는데 얘는 우리 뭐랑 좀 관련이 있냐면 유체역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 문제에 해당했습니다 유체역학 중에서도 우리 베르누이 베르누이 법칙 또는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죠 자 이걸 알아야지 좀 풀 수 있었던 문제에 압력이 여러분들 유체역의 유속이 빨라지면 유체역이 빨라지면 압력이 어떻게 됩니다? 작아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이 과정은 우리 뭐 노트북 PPT 띄워 놓진 않고 그냥 프린트 교재 보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활동 1 예 쭉 자료 나와죠 자료 1에 활동 1,2,3,4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활동 1은 A4 용지 반으로 접어 놓고 자 밀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텐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텐트가 이렇게 해서 좁혀지게 돼요 좁혀지게 되고 자 두번째 빨대를 자 우리 한쪽은 우리 T자 모양으로 해서 물속에 닿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불면 그 다음에 불었는데도 물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활동상 종이를 이렇게 해서 우리 거꾸로 해 놓고요 기억자를 꺾어 놓고 바람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자 이런 것들 이거 다 실험을 여러분 해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해봤던 것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컵 속에 탑국 놓고 컵을 우리 입국을 굴러 다 얘기해요 유체의 유속이 빨라지면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져서 그쪽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우리 마그누스 힘이라든가 양력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결과는 이런 거예요 결과 정리 자 규칙성을 바탕으로 압력의 변화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서술하시오 유체의 유속이 빠를수록 압력은 작아진다 이게 우리 결론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료 2가 나와져 있는데 자 17세기에 갑자기 이제 뭐 스토리가 좀 4가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입자설과 파동설은 서로 경쟁하였는데 뉴턴은 프리즘을 통과한 백색강이 만드는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빛은 여러 개의 색에 수많은 작은 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 제안한 거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뉴턴은 빛을 자 우리가 보통 백색광이라고 하잖아요 자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백색광 백색광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져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빨간색 빨간색 입자가 있고요 입자 그 다음에 주황색 입자가 있고 노란색 입자가 있고 등등등등 해서 여러분들 보라색 입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 증거로 물질파가 장애물을 만나 휘어져 진행하지만 빛은 휘어져 진행하지 않는 대신 그림자를 만드는 현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면 나머지만 여러분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입자 이때 이제 회절을 이제 모른 거죠 아직 측정을 못했던 것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네델란드의 물리학자 하이온스는 뉴턴의 입자서를 비판하며 두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결파와 같은 중첩되는 현상을 근거로 빛의 파동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입자라고 주장했고요 허위언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요 중첩이라고 하는 현상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파동성 빛의 파동성을 우리가 주장했다고 하십니다 중첩 중에서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섭과 회절 같은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첩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자 그 지지를 자 우리 많이 뉴턴의 명성에 힘입어 빛의 입자설이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1802년 0의 이중슬릿 실험의 결과로 파동성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피조와 푸코가 파동성을 예측한 대로 빛이 공기보다 물에서 더 느리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동설이 20세기 초까지가 지지됐습니다 20세기 초까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에 의해서 입자성도 증명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 1에 미출진 기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요구되는 과학적 사고와 자 기억을 도출하는 자 기억이 뭐예요 규칙성을 바탕으로 압력의 변화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서술하세요 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 우리 어떤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규칙성 규칙성을 바탕으로 규칙성을 바탕으로 뭘 찾아요 일반화된 일반화를 찾는 게 우리 무엇이라고 해요 귀납법이라고 하죠 근데 사고를 물어봤으니까 귀납적 사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료 2의 밑줄치 니은에 적용된 과학적 사고 니은을 좀 보니까 프리즘을 통과한 백색광이 만드는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 개의 빛이 수많은 작은 입자로 만들어졌다는 빛의 가설을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그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빛이 여러 개의 수많은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자 우리 과거의 생각 그 증거로 쭉 해서 나오져 있지만 우리 어떤 과거의 경험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여러분들 우리 수학적 과학적 사고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귀추적 사고라고 얘기를 했죠 과거의 경험과 학습 경험과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뭘 관찰한 결과 백색광이 만드는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라고 했잖아요 관찰하고 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빛은 여러 개의 세 개의 수많은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차이점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 서술할 우리 귀납적 사고는 규칙성에서 일반화를 찾지만 규칙성은 이미 과거에 배웠던 학습이나 경험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적용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자료 2의 밑줄 친 디귿에서 파동설이 지지되는 이유를 포퍼의 관점에서 우리 포퍼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반증주의 좀 생각나셔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 우리 실험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 옳지 않은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기각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빛의 파동설 20세기 초까지가 지지되었습니다 지지되는 이유를 포퍼의 관점에서 서술하세요 라고 있어요 포퍼의 관점 포퍼는 입자설의 반증사례예요 입자설 입자설의 반증사례로 반증사례로 뭐가 찾은 거예요 아 우리 파동성 그렇죠 빛의 파동적인 현상 자 중첩이라고 하는 빛의 중첩이죠 빛의 중첩이라고 하는 결과가 무엇을 기각한 거예요 입자설을 우리가 기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각 버렸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1번은 유체역학에 관련되어서 알고 있으셔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2번이에요 자 2번 문제는 자 우리 재작년에 나왔던 기축문제 해당이 되는데 자 2015 개정과학과 교육과정 근데 여기는 아직 이런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5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니까 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만 잘 볼 텐데 빛의 본질에 대한 데카르트라고 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생각과 뉴턴의 연구에 관한 것이 쭉 나와져 있고 자료 2에 가와 나에 대해서 쭉 색깔에 관련되어져 있네요 자 데카르트는 읽어보시면 색이란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물체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변형되어 생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한 후 무지개에게 나타난 이유를 프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빛이 변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죠 근데 뉴턴은 빛의 본질을 알아보기 두 개의 프리즘을 사용하는 연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자 빛이 무엇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고요 프리즘은 빛을 단순히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1번하고 2번이 좀 비슷하네요 빛은 여러분 입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입자가 나누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이 가설이 옳다면 첫 번째 프리즘을 통과한 무지개색 빛 중에서 빨간색 빛만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 빛은 더 이상 분산되지 않고 빨간색 빛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실험 결과가 잘 맞았네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과로안의 기억에 공중되는 해당되는 용어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이제 이런 건 없어요 결정적 실험이라고 패러데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 자 이건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로안의 기억에 해당되는 적절한 가설을 쓰세요 자 빛은 이렇게 해서 내요 자 가설이에요 가설 자 뉴턴이라고 하면 무슨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을 자 이 옳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프리즘을 통과한 무지개 색깔 중 빨간색을 또 다른 프리즘을 통과하더라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빛의 본질 부재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 요러한 가설을 쓰는 게 자 우리 성지로 얘기할 수 있고 뭐 빛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는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여러 개의 색깔로 되어져 있는 입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입자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죠 우리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의 고유한 여러분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하다 이게 중요해요 고유하다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 그러니까 빛의 본질이에요 변화 데카르트는 빛이 변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리 뉴턴은 본질이 안 변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말들이 잘 들어가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나에 해당되는 과학자의 탐구 방법 나에 해당되는 과학자의 탐구 방법 자 우리 뭔가 가설을 세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뭘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들 가설 연역 법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근거를 우리가 쓰세요 그래서 아 가설을 세우세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실험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검증 검증하려는 성질 막 구구절절하게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 가설 연역법 이고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만 잘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2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해요 이제 작년 기출문제예요 전공 A의 5번 이게 중요합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밀리컨의 실험과 밀리컨 기름방울 자 관련된 물리학사의 일부이고요 자료인은 2022개정과학과 교육과정의 물리학과목의 내용체계의 일부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료 1을 읽어보니까 자 밀리컨이 모든 전화는 기본 전화량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어 이 사람도 이제 가설 연역법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네요 실험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렌하프트라고 하는 사람과 밀리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우리 다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죠 다른 생각 에렌하프트는 연속적인 값이라고 생각했고요 밀리컨은 불연속적인 값 그 다음에 결국 자 1913년에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우리 기본 전화량이 존재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도 중요해요 밀리컨 측은 밀리컨이 죽은 뒤 과학사 과학사 학자들이 자 우리 밀리컨의 연구노트를 연구하면서 밀리컨이 140회의 실험 자료 중에서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58회의 자료만 골라 논문을 발표하면서 출연한 데이터가 아니라 60일 동안 실험한 모든 관찰결과를 빠지옷이 수력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원래 140회 140회의 실험을 했는데 이 중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개의 실험만 58회의 실험만 증거로 우리가 냈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 원래는 다 우리가 냈다라고 했는데 원래 얘가 다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모두 다 이 결과랑 같아야 되지만 이 중에서 안 맞는 것도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8회와 냈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모두 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논의에서는 밀리컨이 일부 자료만 활용한 것은 실험의 엄밀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실험의 엄밀성 그러니까 너무 변수가 많으면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그런 거 잘 통제하는 게 굉장히 실험에서는 중요한데 통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제 변화 자 그래서 제게 밀리컨이 남긴 연구 노트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온도와 조건 완벽 대류현상 없음 중략 발표할 만큼 아름다움 등의 메모가 압력의 변화 대류 전압의 변동과 같은 실험적인 문제가 있거나 측정 결과의 오차가 너무 큰 경우 수집한 자료를 타당하게 제외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밀리컨이 기본 전화량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밀리컨이 발표한 아름다운 결과는 잘 통제된 상황에서 오차 없이 엄밀하게 얻어진 실험 결과가 기본 전화량의 존재함을 확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 우리 이런 거를 밀리컨은 이런 경우를 노려보라고 이걸 아름다운 결과 이게 아름다운 결과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결과 이것만 다른 것들은 뭔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은 굉장히 정교한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밀리컨의 도덕성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의 상반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 전체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뭔가 도덕성과 도덕성과 또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우리 능력 방법 같은 것들이 우리 대두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료인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가치 태도가 중요하네요 과학적 심리적 가치 여러분 심리적 가치는 우리 뭔가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느낀다 이런 뜻인 거죠 과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아름답게 느낀다 유용성 생활 주변에서 많이 적용하고 자연과 과학에 대한 감수성 이건 감정이에요 감수성 얼마만큼 예민하게 그렇죠 물체가 떨어지네 그냥 떨어지네가 아니라 왜 떨어질까 왜 어떻게 우리가 운동할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감수성 과학의 창의성 창의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과학활동의 윤리성이랑 관련되어 있겠네요 또 과학 문제 해결에 대한 개방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실험을 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해야 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완벽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라고 밀리컨은 좀 주장을 했고요 안전 지속 기능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과학 문화를 향유하도록 이런 만드는 게 가치 태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는 자 자료 1의 미출진 기억에 사용된 과학적 탐구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설 연역법 이 경우도 가설 연역법이었네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셔야 되고 똑같아요 가설을 그 근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자 두번째 자료 1의 나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가치 태도 범죄 내용 요소 두 가지를 자료 2에서 찾아 쓰고 자 친절하게 나왔죠 자 이제 첫번째로 뭐였어요 과학 활동의 윤리성 첫번째는 자 과학 활동의 활동의 윤리성 최소한 조작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 줄기세포 조작사건도 있었지만 그래서 윤리성과 여러분들 보 다음에 우리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과학 문제 해결에 대한 예 과학 과학 문제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에 대한 개방성 개방성이 지금 두 가지로 점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자 그래서 그걸 자료 1에서 찾아 쓰고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자료 1의 나에서 찾아 각각 대응 자 과학 활동의 윤리성이라고 뭐예요 우리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에 해당되고요 자 일부 자료만 자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이런 여러가지 실험이 다 맞아야 될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결과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 또 우리 실험의 엄밀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름다운 결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결과라고 하는 자 요 내용들이 들어 맨 마지막 줄이죠 자료 1의 맨 마지막 줄에 아름다운 결과는 잘 통제된 상황에서 오차 없이 엄밀하게 얻어진 실험 결과가 기본 전화량이 존재함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 우리 증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처음 출제가 됐었던 2022 개정과학 과정에서 가치태도 이 정도는 한번 쭉 좀 읽어서 자료 이걸 다 외우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떤 기능 우리 2015 개정과학 과정에서는 기능이 있었죠 우리 8가지나 9가지나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요거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의 심리적 가치 과학의 유용성 자연과 과학에 대한 감수성 창의성 과학 활동의 윤리성 그 다음에 개방성 사회 기여 과학 문화 향유 같은 것들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4번으로 도망갈게요 4번 모십니다 자 자 수업 모형의 선택에 대해 예비교사와 지도교사가 나눈 대응입니다 수업 모형은 이제 우리 몇 단원이죠 이게 4단원에 있었죠 1단원이 우리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 2단원이 우리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3단원이 우리 과학 심리학 4단원이 우리 과학 학습 모형이 있었습니다 전략 도구 그 다음엔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근데 뭐 영상도 보시면서 우리 앞으로 어차피 이제 다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문제를 차근차근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줄다리기 상황을 통해 작용반작용 법치에 대해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업 설계를 위해 말견학습 모형 순학습 모형 발생학습 모형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져 있는 상황에 대한 게요 아 그래서 쭉 되어져 있는데 근데 기억은 무슨 모형은 자연의 우리 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를 더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발견학습 모형이죠 발견학습 모형은 대표적인 우리 철학적 우리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귀납법 귀납법 귀납적 사고가 귀납법이 연루를 적용했었던 내용들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규칙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 저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그래서 기억은 이제 우리 우리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우리 무슨 모형 우리 발견학습 모형 발견학습 모형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학생들이 5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교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에 스스로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무슨 모형을 일단 발견학습 모형을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수업 모형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선개념 잘못된 선개념에 의해서 초점을 두고 제안한 수업 모형입니다 니은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수업 모형 단계 중 예비 단계에서는 학생이 갖는 지배적인 어? 선개념을 먼저 조사하고요 자 선개념을 조사하고 자 그 다음에 예비 단계가 중요하네요 예비 단계도 기억하셔야 될 게 얘는 우리가 뭐였었느냐 하면 발생학습 모형이었습니다 발생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자 예비 단계에서 학생들의 잘못된 선개념 5개념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명확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5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초점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데 도전 단계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응용하는 응용 단계 적용 단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 발생학습 모형 아 그럼 니은은 아 발생학습 모형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가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 자 우리 나오져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기억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기억 보시면 기억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수업 모형에서 아 수업 모형을 물어보는 게 아니네 기억은 우리 어떤 발견 학습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과학적 사고의 유형을 쓰세요 과학적 사고 자 귀납법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귀납적 사고라고 쓰셔야 됩니다 귀납적 사고예요 사고 또 그러한 사고 유형이 기억 학습 모형에 소 모형에 적합한 이유를 자료를 참고하여 보세요 아 이거 뭐예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얘를 쓰는 이유 자연현상 우리 교재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이에요 관찰하고 수집한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수집한 자료에서 뭘 찾는 거예요 자 규칙성을 규칙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두 번째 괄호 안에 니은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수업 모형 아 니은은 발생학습 모형이라고요 발생학습 모형 자 포스너 등이 제안한 개념 변화 여러분들 네 가지 조건 중 디귿과 가장 관련이 우리 포스너의 포스너의 개념 변화 개념 변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간단히 있어요 우리 우리가 자신의 뭐에 있는 몸을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불만족해야 돼요 불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아우 당연히 새로운 개념이 이해할 만해야 돼요 이해 가능성 이해할 만하여야 되고 반대로 세 번째는 그럴 듯해야 돼요 그럴 듯 그럴 듯해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 유용 가능 적용 가능성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세 가지에 해당되셨습니다 자 그중에 디귿이 뭐라고 지금 되어져 있냐면 학습한 과학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적용 가능성에 해당되는구나 이건 뭐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 2022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또 하면 우리 수업 모형도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면 자 이거는 항상 정해져 있고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뭐가 변하는 거냐면 우리 우리 연도 해당되는 과정 교육과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에서 2022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자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5번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5번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 철수는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중력장에서 물체의 낙하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0.2 0.4 0.6 0.8 1kg의 공 모양의 납덩어리와 쇠구슬을 소재로 각각 낙하 실험을 가여 가속을 측정했습니다 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내 했고요 철수는 이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판단하였고 0.5kg의 구리구슬을 소재로 낙하 실험을 하여도 동일한 각도가 측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잘 알아라 했습니다 철수의 친구들도 철수와 함께 같은 실험과정을 거쳤지만 낙하 법칙을 알아라 했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철수의 친구들이 철수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철수와 다르게 관찰했거나 관찰 자체가 부정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철수가 했던 A, B, C 과정에서 연역적 사고 과정에 필요한 단계 연역적 사고 과정이 필요한 단계 자 5번이에요 연역적 연역적 사고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였어요 대전제로 부터 대전제로 부터 소전제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역적 사고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 자 그래서 우리 아 실험을 보니까 C에서 C에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물체의 낙하가속도 아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는 대전제는 자 모든 물체 모든 물체의 물체의 낙하 낙하 가속도 가속도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낸 것이고 자 소전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구리구슬 얘는 구리구슬이죠 자 구리구슬 구리구슬의 가속도도 가속도도 우리 일정합니다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이게 우리가 소전제 대전제와 소전제 자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해서 자 우리 A B C 과정 그럼 C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겠네 C C하고 이유를 설명 이유는 우리 뭐 우리 어떤 B 실험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적 영역적 사업가 필요한 단계는 자 구리구슬도 우리 동일한 가속도로 측정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 B 실험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린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그래서 우리 과정 C예요 C이고 이유는 자 이렇게 대전제와 소전제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위의 문장 중에서 과학 발달과 관련된 귀납주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나타내고 귀납주의가 뭐예요 귀납법이죠 귀납법에서 우리 뭐가 되게 자연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연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관찰이 우리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리 가장 중요한 특징 사람마다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과학의 우리 이론 이론 의존성 때문이었어요 같은 걸 보더라도 서로 가지고 있는 과학적 이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틀리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였었고요 또 부정확합니다 라는 것도 관찰의 당연히 부정확성 부정확성 때문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과학이라고 해도 이건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이라고 하는 게 더 오긴 맞겠네요 관찰의 이론 의전성 관찰 관찰의 이론 의전성 과 부정확성 때문에 우리 귀납주의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간단하게 비교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6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과학탐구 실험에서 소개되는 결정적 실험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라고 지금 배워져 있고요 자 베이커는 경쟁하는 복수의 가설들이나 이론들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실험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경쟁하는 두 이론이 있을 때 어떤 실험의 결과가 아우 우리 뭐하면 그 실험을 통해 두 이론 중 하나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기각하는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실제 과학의 역사에서는 어떤 실험이 경쟁하는 두 이론 중 한쪽만 지지하더라도 다른 쪽 이론이 바로 폐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라카토스에 의하면 쭉쭉 나오져 있고 박 교사도 쿤의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자 쿤은 실험 결과가 한 이론을 선택하게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러다임의 혁명적 교체를 통해 과학이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무엇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뭐라고 하죠 쿤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쌓이면 우리 과학 혁명이 일어나서는데 변칙 사례 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쭉 계속 나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러 우리 변칙 사례 축적되면 아 맞네요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과학혁명의 과정에서 어떤 실험이 기존 패러다임에 무엇으로 간주되면서 변칙 사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깔끔 말끔하게 설명된다면 그 실험은 결정적 실험이 될까요 쿤은 과학자들이 논리와 실험만으로 패러다임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는 입장이었고 이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적 적합성 이외에도 일관성 단순성 등 여러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괄호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조건을 쓰세요 자 기억은 어떤 실험의 결과가 아 이거네요 하나의 이론을 지지하고 하나의 이론 이론은 지지하고 지지 그죠 지지하고 기억에 들어간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다른 하나는 맞지 않는 거죠 다른 다른 하나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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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반증하는 경우 반증 자 반증 하면 또는 맞지 않으면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여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중에 하나 우리 지지하는 이론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조건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밑줄 니은에서 실험으로 지지되지 않는 이론이 곧바로 폐기되지 않는 이유를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우리 라카토스 많이 나오죠 라카토스의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견고한 핵 견고한 핵과 그 다음 우리 보호대라고 하는 보호대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핵은 변하지 않고요 라카토스에 의하면 바로 폐기되지 않고 우리 보호대를 통해서 우리 보호대를 통해서 우리 이해를 변화하고 수정하죠 그래서 수정가설 가설을 약간씩 수정하면서 견고한 핵을 변하지 않게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 그래서 보호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한 여러분들 얘는 우리가 좀 굳이 얘기하자면 얘를 우리가 부정적 발견법이라고 했고요 부정적 부정적 발견법 그 다음에 보호대는 우리가 긍정적 발견법 이라고 해서 긍정적 발견법 그래서 보호대는 조금조금씩 이론을 변화시켜서 우리 아주 굳건한 견고한 핵은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이론이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미그램에 해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이유를 자 우리 설명할 것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핵심 이론은 보호하고 핵심 보호 견고한 핵은 보호하고 그중에 보호대 보호대를 우리가 좀 변화시켜서 진화 변화에 의해서 발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는 가설의 추가 가설의 추가 추가와 변화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설도 여러가지 임시 변통적 가설 그렇죠 우리 우리 물이 굉장히 좀 우리 알 수 없는 가설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가설 해당되는 내용들도 자 우리 내용들 해당되셨어요 자 세번째 과로안의 디귿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단어 변칙 사례 였었네요 변칙 사례 변칙 사례가 점점 쌓이면 과학의 위기 과학의 위기가 왔을 때 뭔가 결정적 실험이 있으면 새로운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정상 패러다임 이었습니다 정상 패러다임 여기도 당연히 뭐가 있어요 패러다임이 있었죠 패러다임이 있었고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내용들이 표시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되었습니다 6번 6번은 이런 내용들 202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되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까지는 정리할까요 2022년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중학교 열과 우리 생활 단원을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의 열에 관한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문항입니다 라고 지금 내용이 있고 문항 1을 보니까 더운 여름 찬물을 담아 시원하게 유지하는 컵은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종이컵 플라스틱 컵 스테인리스 컵 스타일로펌 이라고 했더니 1번 문항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거는 3번이래요 스테인리스 컵 문항 2번에는 추운 겨울 뜨거운 물을 담아 따뜻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할 적절한 컵은 이번에는 4번 스타일로펌 컵이랍니다 당연히 둘 다 답은 4번이죠 스타일로펌 이 열의 전도가 잘 안 일어납니다 스테인리스 컵 아니에요 자꾸 보온병을 스테인리스 컵으로 자꾸 생각하셔서 기억을 하시는데 그건 중간에 진공이 있어요 진공 진공 때문에 온도 변화를 안 시키도록 해주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유 느낌인 거죠 찬 우리 스테인리스 컵이 차갑잖아요 느낌이 차갑게 여러분들 느껴지는 물질은 계속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물질 스타일로펌 만지면 따뜻하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 물질은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해당될 거예요 자 자료위에 활동 1과 활동 2도 있습니다 단열 효과 알아보기 라고 해서 또 종이컵 플라스틱 컵 스테인리스 컵 스타일로펌 컵을 준비해서 실험하고 있고요 활동 1은 열과 입자의 운동을 생각해 보기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얼음 조각이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나와져 있는데 자 물 입자와 공기 입자의 무엇을 다르게 그려야 할까요? 라고 해서 답은 기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자료 1에 제시된 문항 1과 문항 2의 응답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열에 관한 학생의 5개념을 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학생의 5개념을 제시하래요 5개념 문항 1과 문항 2에 대해서 그래서 아 우리는 물질의 물질의 어떤 성질 성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자 따뜻하게 느껴지는 차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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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는 느껴지는 물질 물질이 계속 되는 차갑게 차갑게 유지하기가 차갑게 유지가 될 것이고 또 따뜻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느껴지는 물질이 더 무엇을 여러분들 더 따뜻하게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의 5개념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5개념은 어차피 잘못된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뭐 굳이 맞춰서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굳이 맞춰서 5개념을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자료 1에 나타난 5개념을 수정하기 위한 자료 2의 활동 1에 개념 변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라카토스의 긍정적 발견법 관점으로 설명해 주세요 긍정적 발견은 보호대를 변화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컵 플라스틱 컵 스테인리스 컵 스타이로펌 컵에다가 우리 물체를 놓고 물을 집어넣고요 15분 지나서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집어넣고 실험을 해보면 가장 온도가 안 변하는 게 스타이로펌 컵일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라카토스에 의하면 학생들은 이게 견고한 해기예요 이게 견고한 해기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견고한 해기 오개념이에요 오개념 그럼 이거를 변화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보호대 보호대를 변화시킵니다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만져보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컵 스테인리스 컵 컵이 차갑게 차갑게 계속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험적으로 잘못이 일어났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로 실제로 만져보면 또 스타이로펌 컵이랑 스테인리스 컵을 만져보면 실제로 누가 더 차가울 거예요 스테인리스 컵이 더 차가울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못 측정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온도가 스테인리스 컵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더 낮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오개념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구의 입장에서 라카토스의 입장에서는 이론의 이해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문항 3에서 관한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료 2의 활동 2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자 우리 문항 3이에요 문항 3이 지금 어디 있나요 80도씨 물에 손을 잠깐만 닿아도 화상을 입지만 80도씨의 건식 사우나에 안에 들어가 있어도 화상을 입지는 안 씁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뭐였죠 입자를 많이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자 이게 물이고 자 물이고 얘가 만약에 우리 어떤 경우냐면 A야구 B 물 입자와 공기 입자 공기죠 공기 그러면 물은 굉장히 입자의 수를 많이 그려야 되지만 단위 부피다 근데 공기는 입자가 몇 개 없죠 그래서 훨씬 더 물에서 열이 많이 전달될 거라고요 물 손 안에 손 속으로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고 자 무엇을 다뤄야 될까 단위 부피당 입자의 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단위 부피당 입자의 수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이유는 입자 그리기 활동이 밑줄 친 니은을 학습하는데 니은이 지금 어디 나오지 있냐면 아래쪽에 맨 여러분들 우리 실험 자료 이에 활동 이에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닿으면 화상을 입는 경우와 달리 사우나 안에서는 화상을 입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는 무엇에 우리가 물 입자가 얼음 조각 또는 물 입자가 더 많이 열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입자 그리기 활동이 밑줄 친 니은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인 이유를 우리가 쓰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이유를 그냥 그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져 있는데 모형이죠 모형 모형을 통해 모형을 통해서 자 질문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학습하는데 효과적인 이유를 쓰세요 자 우리 모형과 자 비유를 통해 비유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 학생들에게 학생에게 자 쉽게 또는 이해할 만하게 쉽게 우리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물 입자나 공기 입자는 보이진 않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 그림을 통해서 아 학생들 모형과 자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편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이렇게 객관식 아니라 다 주관식이니까 이런 것들 차근차근히 쓰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시 후에 8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